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혹시 어떤 옷 입고 왔어요 오늘? 마리오 옷이에요. 마리오 옷이에요. 오늘 왜 입고 온 거예요? 헬로윙이라도 입고 왔어요. 어차피 구독 혹시 하셨나요? 네. 영상 중에 재밌게 본 거 있으신가요 혹시? 네 다 알고나 봤어요. 재밌게 봤어요. 오늘 이겨서 연습 탔으면 좋겠습니다. 네? 감사합니다. 구독하셨나요 혹시? 네 구독했어요. 재밌게 보셨 거 있으신가요? 얼마 전에 김수찬 선수. 애기 태어난 영상 재밌게 봤어요. 공이요? 네. 유튜브 영상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거 있으세요 최근에? 이거 달고나 뽑기요 멤버들. 달고나 뽑기 한 거요. 어떤 선수가 재밌겠어요? 어 다 봤어요. 김수찬 선수가 자꾸 화내면서. 써줘요. 감사? 아 네 감사합니다. 고속도 양념 치킨 먹기. 아 네. 중품으로 파는 거 봤어요? 아 네. 앞으로도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시작. 카치 아아 오오오 오오오 파트 카치레 참기름을 준비한 고러스 너로 아프리카 네 너 암 smashing 고게 네 아우 컴퓨터 컴퓨터 여기. 손 손수한테 뚝혀있어요. 저 나선 토마스 만. 손 토마스 손 손 손 잡힐 것 같아요? 네. 탑트 프로 올클락이요. 올클락 선수. 올클락 선수 화이팅. 감사합니다 네 영상 올라온 거 보셨나요? 네 저는 올라온 줄 몰랐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야리구리하게 쳐다봐가지고 혹시 무서운 걸 못 본다기보다 깜짝 놀라는 걸 아 최근에 본 공부 영화 같은 거 있으세요? 클로젯? 클로젯 아 네 맞죠 실제로 공인 당하셨으면 어떨까?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무서워하거든요 아 공부 영화 같은 거 잘 못 보시고 네 한국에서 막 무서운 거 아 랑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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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거든요 저 그런 거 한 3회 동안 집에 혼자 못 있었어요 아 축하하셨잖아요? 네 네 봤어요 클로젯 많이들 축하하셨잖아요 아 네 일단 준수 형이 기저귀 교환 때 아기 세제를 사줘가지고 아 아직 쓰진 못했지만 이제 잘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하고 참가하셨죠? 아 1, 2, 3, 4, 5, 6, 6, 7, 8, 8, 9, 10 5, 7, 8, 9, 10 neighbourhood room 1, 2, 3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! 10시. 예! 예으로! 15, 6, 6, 6, 7, 2, 1, 2, 1, 3, 2, 1!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시합 전서부터 저희 분위기 밝게 해서 연승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연승을 탄 만큼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합 때 디펜스 나 뭐 이런 거 잘 돼가지고 쉽게 이긴 것 같고요 다만 좀 턴오버가 많아가지고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거를 조금 힘들게 이긴 것 같은데 어쨌든 연승해가지고 분위기 좀 반전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B 시즌에 운동 열심히 잘 하고 따라 해가지고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체력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재석이랑 또 체력 분배하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오는 게 좋아진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미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드립을 치고 나갈 때나 무리하게 하는 플레이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 우석이처럼 조금 쫄깨는 애들은 감독님 뭐라 그래도 주눅 들지 않고 막 하고 제가 옆으로 얘기해주고 손님들이 얘기해줘도 주눅붙는 친구는 어쩔 수 없고 내공이 좀 쌓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 보면 항상 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어차피 나중에 올라올 거 그냥 저만 잘하자 저만 잘하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홍경기 첫 승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 앞으로도 승리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홈에서만큼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야? 네 워딩업 게임이랑 다르기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? 기성 덕후이어가지고 사라질까 봐 두껍게 아주 심각하게 덕후 잘 됐네 잘 됐는데 3만 오 형 왜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거야? 어? 어 나 됐다 됐어 됐잖아 빡세게 빡세게 야 넌 네모인데 그냥 빡세게 아 바로 그냥 내버렸죠? 이게 아닌데 끝났어 성공 둘 다 성공 11월 동천체육관에서 만나요 아뇨 오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